안녕하세요 유튜브 로우피스입니다 로비에서 ESC를 누르면 시스템 메뉴에 들어가지는데요 여기에 있는 프라이팬 스킨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가격대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뽑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팬 스킨 명칭은 100% 스테인레스입니다 가격은 현재 스팀장터 기준 판매 요청으로 2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은 단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중국 유저분께서 이 스킨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 300만원을 준다고 판매하라고 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획득하기 힘든 아이템이란 거죠 그렇다면 100% 스테인레스 프라이팬 스킨은 어떻게 뽑을까요? 이키녹스 상자를 유료키를 통하여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0.001% 확률로 거의 못 뽑는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이키녹스 상자에서만 30만원을 질러봤는데 도저히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운영자님과 듀오를 하면서 스킨 입혀달라고 해서 스테인레스 프라이팬 껴보긴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지고 싶은 스킨 1순위가 이 스킨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상작강에 도전하신다면 당신의 후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한번 뽑아볼까? 뭐 기대는 안한다만 아 역시 이런 것만 나오죠 하지 마세요 돈만 날립니다 그죠?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따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